고고보이 보통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위에 넘어 다니는 거거든? 넘어 다니면 무서워 그러니까 기다려 훈련시킬 때는 그걸 시키는 게 좋아요 위에 넘어 다녀가도 가만히 있게 보고 싶어요 클릭을 누르면은 넘어갈 때 주면서 클릭이야 하향이 아시죠? 네 낯선 곳에 데리고 갔을 때 계속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는 게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움직이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움직이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움직이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훈련시켜 기다림 나중에는 깡총깡총깡총깡총 막 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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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니는데 걔가 움직이기도 안 해 좀 신뢰가 있어야지 근데 번째번째때 한번 밟혔다 괜찮은다는 거지 천천히 가면서 클릭가 있으면 클릭 차분하게 클릭 정확하게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짓짓붙고 하고 난리났다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짓짓붙고 하고 난리났어 지금 노사인 바로 주고 다시 얘가 엎드렸을 때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딱 엎드리자마자 굿보이 동일한 신호로 딱 알려주는 거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알려줘야 돼요 아니 미셸은 뭐지? 아니 그냥 활짝 늘어져 버렸는데 아니야 나 너한테 부리고 싶다 우리 엎드리자마자 히트 먹는지 완전 번거네